타고 싶어? 전박이 공룡으로 옮겨줄까? 우리 송은이 지금 타고 있는 공룡은 뭔데? 이거? 이거 트레케라톱스? 트레케라톱스야 근데 전박이로 타고 싶어? 타르보사오르스 타고 싶어? 어 타자 아빠 무서워 무서워? 왜 무서워? 떨어질까봐 무서워? 어 꽉 잡으면 되지 자 됐다 잘 안잤어? 무서워 트레케라톱스 다시 탈거야? 아니 안탈거야 내릴거야? 어 아빠가 내려줄게